Q. 일을 안 하는 건가? 노래 들으라고 주는 시급이 아닐 텐데 박수도 치겠네? 네, 나는 보리였습니다 어디로 부딪혔어요? 사실 저도 나름대로 무대 아까 치는 무대를 보면 옷이라도 이렇게 매초라도 벗고 공연을 하는데 오늘 너무 추웠어요 뱅뱅뱅 원래는 제가 맛있는 곡들보다 잔잔한 곡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한 곡,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썼던 책이 있어요 썼던 책이 있어요 썸 업송지라고 그 마음과 어떤 여자의 사랑을 적었던 곡인데 세상에 여자의 사랑을 품고 있다는 그런 곡이에요 그런 책을 듣고 책을 듣고 대작을 듣고 유익의 놈이 왜 일 안합니까? 몽순이 노래 놔더라 덕분에 뱅뱅 이 노래는 보완 이 노래는 졸업 융합 그의